그럼 어떻게 하면 본이 되냐? 방법적인 게 아니고요 일단 들리면 돼요 뭐가 들려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응답인가 제가 일주일 동안 살기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보면 두 종류의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자기 삶에 맞아가지고 말씀만 들으면 답이 난다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의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너무 답답하대요 이게 두 종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아 맞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만약에 들려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기도 하고 힘도 얻고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요 말씀이 안 들리는 자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그 자체가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응답이라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펼쳐가고 이런 걸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생각해놓은 응답을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응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경기남부 지역에 본이 되는 응답 받는 교회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첫 번째 주시는 응답이 뭐냐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진짜 서면 됩니다 신앙생활 척만 안 하면 돼요 되는 척 응답 받는 척 빨리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닌 척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옛날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많이 답답하시죠? 저도 제가 답답합니다 안 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복음은 알고 있는데 안 누려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진짜 답답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그게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전부 다 나 물질 성공이라는 걸 딱 숨기고요 포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치가 구단이거든요 제 눈치 굉장히 빠릅니다 맨날에 탁 나눠보면 아 이분이 뭐 때문에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나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세상을 살아오는 방법이 복음 없을 때 사람 눈치를 보면서 살아남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불신자말로 촉이 빨라요 그러니까 뭘 탁 말하면요 아 이분이 원하는 게 이건데 지금 돌려서 뺑 돌려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구나 이게 금방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포장하고 저한테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저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어요 한 번은 복음을 탁 전하는데 말이 막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하는데 야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복음 전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음성입니다 제 양심에 복음도 하나님이 내 입술에 복음을 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말 되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진짜입니다 내가 막 잘 알기 때문에 말한다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 말하게 안 하면 절대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맞아요 그때부터는 포장을 싹 없애야죠 왜냐 포장을 안 없애면요 생각, 마음, 상처 속에 전부 다 갇혀 삽니다 내 쪽으로 완전히 창살만 없지 딱 쳐놓고요 그 안에 본인이 갇혀 사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밖을 못 보는 것처럼 내가 살아왔던 과거라는 그 상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 속에 집착하고 분열되다가 중독이 되는데 나중에는 삶의 많은 부분 외적인 것도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가면을 보고 빨리입니다 가난을 끊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육신적인 가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가난함 그리고 우리 마음 모든 육신적인 가난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영적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하면 되냐 오직 예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못 봤던 유일한 응답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아 복음이면 되겠구나 이제 뭔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미스로 가는 거죠 성사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지금까지는 물질을 위해 살았다면 지금은 가정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복음과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야곱처럼 영적 욕심을 좀 가지세요 내가 정말 전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되야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진짜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 되야지 구구는 영적 욕심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지 그런 욕심을 가지시라니까요 그래서 천국을 침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부여해지려면 일단 가난을 벗으려면 돈에 대한 올바른 사용부터 정말 돈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 써야 돼요 저는 복음 잘 모를 때 제 돈의 기준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교 현장을 다녀오고 또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 바뀐 게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돈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돈이 없어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돈이 있어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데 써야지 그래서 잘못 만약에 돈을 쓰잖아요 하나님은 그 돈을 걷어가요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전세계 성교 2위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교가 어땠냐면 자, 아브리카 자, 러시아 자, 우크라이나 가면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빵을 줍니다 왔다 갔다 경비를 줍니다 다 모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냥 모아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 좋죠 그럼 정확한 복음을 말하냐 아닙니다 율법 신비 이런 거를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이제 모으기 위해서 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돈 받기 위해서 차비 받기 위해서 그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하루 종일 줄 서 있다가 참여해서 차비 받고 빵 먹고 앉아있다가 가는 거 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가면 한국에서 막 후원을 받아가지고요 건물을 지어요 땅 사고 그럼 이제 그 성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 되는데 아니면 쫓겨나요 그 건물 누구 됩니까? 건물만 남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오면 이런 성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교가 계속되는 성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돈을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데 막는 길이 IMF인 거예요 경제학자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을 말하면 돈을 틀린 곳에 계속 쓰는데 그럼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까? 막아야죠 전도 성교가 아닌 다른 곳에 자꾸 쓰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데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마음을 담고 헌금을 했다 그 뒤에 오늘 응답 안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많이 없지만은 마음을 담아서 딱 헌금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인생을 두고요 응답 주는 게 많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 있는 곳이었구나 이런 거를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부터요 하나님이 돈이 없겠습니까? 전 지구가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도 하나님이 누군가에 감동 줘버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한다기 보다는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모이고 마음이 모이는 걸 원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헌당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천 원, 오천 원 이런 걸 모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왜? 마음이 모이면요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당이 헌당이 딱 된다 할 때 이 랩런트들은 이 교회가 자기 교회예요 교회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욕하고 불신하고 가겠습니까? 안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헌신한 이 헌당 세워진 교회에서 정말 바르게 전도하고 성교하고 우리 마음 가지고 진짜 치유교육 랩런트들 보건대통교육 계속 이어서 가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날짜 꼭 기억하세요 내년도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1월 15일 산업성교 전도학 핵심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2022년 첫 1월 달에 랩데이를 여러분 본부에서 왔다 갔거든요 여러 가지 환경을 보기 위해서요 전 세계에 생방송됩니다 제가 볼 때요 하필이면 2022년 랩데이 때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전 세계로 생방송하는 산업성교와 강사단과 핵심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 뭐 특별한 의미를 안 둬도요 이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보건대통교육 수 있는 핵심 랩데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생각은 교회를 멋지게 지어놓고 헌당해가지고 우리 전도자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신다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우리가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면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강단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내 제목이 되면 돼요 거기에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거기에 올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런 응답이 오는데도 눈치를 못 채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말씀 붙잡고 도전하셔라 들리니까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가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하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보여지는 부분이요 사람에게 이게 보여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이거는 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냥 만나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너무 어려 보이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내 쪽에 굉장히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나보면 괜찮다고 그러고 행복하다고 그러고 행복하긴요 돈이 있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실제로 밖에 보여질 만큼 그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보여질 만큼 보이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할 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정말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그리수를 분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수고와 진짜 사랑하면 그냥 저절로 헌신이 되죠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요 아이들한테 이제 뭘 이렇게 많이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미안해서 그런 건지 옛날에 이제 뭐 사달라 할 때 잘 못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뭘 잘 해주고 싶고요 5천 원 달라면 만 원 주고 싶고요 그 부모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실 그럼 살짝 와서 5천 원만 주세요 그럼 일부러 만 원 주면서 오빠한테 말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더 주면서 그럼 나중에 이제 그걸 말 안 해야 되는데 막 떠들죠 왜냐하면 기분 좋고 받았으니까 이제 막 소문내는 거죠 그럼 이제 왜 쟤만 주고 안 주냐 또 이러면서 그럼 또 살짝 불러갖고 또 줍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냥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다 주는 게 안 아깝죠 그럼 한 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뭐 들어주고 싶고 이러하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한다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소망의 인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렘트들이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그리고 조금 연약해 보이고요 개구지고 그 다음에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시간이 쭉 지나니까 아 우리 아이가 참 많이 컸구나 나는 마냥 그냥 애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요 생각이 깊어졌어요 교회를 생각하는 부분 목사님을 생각하는 부분 목사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장아님들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자랐어요 렘트들이 마냥 어린아이로 있는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렘트들이 빨리 자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10년만 지나면 우리 아이들 군대 갑니다 그걸 믿기지가 않아요 군대 보내신 분들 저는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가는가 보다 이랬는데 제가 아이들이 군대 가면 또 마음이 막상 달라지겠죠 그 나이가 5년도 안 남았어요 우리 한빈이 같은 경우에 벌써 그러니까 아이들이 렘트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만 계속 쌓아놓으면요 그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여러분 정말 복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최선을 다해야 안 됩니까? 믿는 사람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정말 복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라면 인본주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복음이 맞고 다락방이 맞다면 다락방이 돼야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락방이 돼야 되니까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복음에 키스 나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왜? 이거 넘어가면 안 되니까 불신자 앞에 저는 일부러 그런 것도 많습니다 불신자 앞에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금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못되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맞다 다락방 가서 살려주는 겁니다 복음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과 복음은 정말 믿죠 복음은 정말 붙잡죠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개인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그리고 큰 확신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는 분은 언약 굳게 잡고요 확신부터 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요 언약 붙잡은 사람을 속에서 반드시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부터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 이렇게 나옵니다 본이 뭐냐면 영어선경에 찾아보니까 한국말로요 모델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많은 환란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참 환란이 많죠?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예수 믿을 때는 사업도 잘 되더니 예수 믿고 하니까 사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취미가 고약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게 하나의 취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가져있는 이 포장지 보금 없이도 된다는 사고방식 보금 없이도 열심히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성공된 사람들은 한결같죠 뭐든지 하면 된대요 무한긍정 정말 긍정적으로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도 영적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결국엔 한계에 부딪히면요 포기합니다 오히려 성공된 분들이 포장을 많이 했어요 많이 배운 지식 가지고 환경 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 가지고 포장되어 있지 여러분이 그분에게 정말 보금을 딱 전하면요 가난해도 보금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보금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듣는다니까요 아까 우리 오명집사님 말했잖아요 저렇게 확실하게만 보금 전한다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환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가야 될 곳이 있고요 거쳐가는 곳입니다 천러역장에 존버님은 이 땅은 장차 망하는 성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이 두고 여기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입니다 환란도 올 수 있고요 응답도 올 수 있고 축복도 올 수 있고 다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뭘 잘못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뭔가 몸부림치는 신비로 가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괴를 쓰시려고 하는 여정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일 뿐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본받는 자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장로님처럼만 신앙상을 해라 장로님처럼만 기도하고 그리고 장은실처럼 목사님들 성기고 그래 하면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왜냐 보고 따라갈 분이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광수 목사님 계시죠 우리 다이목사님 유추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보고 따라갈 분이 계시니까 신앙생활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제가 직분이 또 목사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따라갈 분이 누구냐 우리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그럼 보고 따라갈 사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없다면 이제 힘든 거죠 8절에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녀와 아가에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각체에 퍼져 있는 그래서 얼마만큼 아무 할 말이 없대요 너무 소문이 많이 나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마기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겁내는 것 같아요 마기가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사단이 우리 교회가 굉장히 겁나는가 보다 다민족계에 그리고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겁나는가 보다 왜냐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뭘 많이 물어봐요 다민족계에 이런 부분 가지고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있을 거다 하나님이 다민족계에 오게 하셔서 치유교육 전도 때문에 준비된 작정된 사람은 있을 거다 그 사람들만 찾으면 된다 어차피 여기에 숫자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경기남부지역 진짜 바른 전도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바르게 들리고 바르게 보이면요 이렇게 됩니다 참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전도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참된 전도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이 되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여러분이 계신 직장 여러분이 계신 사업장이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되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계시는 장소 여러분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라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만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전도의 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참된 전도를 해야지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수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담기 시작하면 돼요 우리 오래전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본부에 강사분을 불러서 집중합수 집중신학원 할 때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1기 집중신학원 할 때는 처음 겪어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좀 어수선했어요 2기 할 때 강사분이 오고 간증자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제 찬양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앉아가지고 강증하는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턱 듣는데 제가 막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참 부끄럽다 저 집사님은 정말 전도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그 마음이 목사님인데 사라졌지? 내 마음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한번 해봐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주변에 다 믿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300명을 영접하면 한 30명 정도 제자가 있다 그러는데 이번에 집중신학원을 참여하면서 내가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도 풀신자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화되어진 응답을 제게 좀 주십시오 저도 그런 응답을 제게 좀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이 특각적으로 응답을 줘요 그때 제 기억에 6개월 동안요 한 100명 정도가 현장에 계속 영접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중에 50명이 교회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학습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뭘 느꼈냐 결국에는 참된 전도 마음에서부터 세계보고마 2, 3, 7은요 여러분 가슴 제 가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치를 알면 마음을 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전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거창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아 내가 우리 지역에 아무도 다락방 하는 장소가 없으니까 내가 시스템이 돼야지 내 있는 곳에 교육자분을 불러서 말씀 운동을 해야지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그 지역이 되면 그 지역 지역이 되겠죠 그 아이면 계층 지교여야 되겠죠 산업이면 산업인 지교여야 되겠죠 전문기능이면 전문인 지교여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대1로 시작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같이 있는 일이니까 두 번째는요 참된 헌당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게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은 시대적인 제목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자 불신자에게 해답을 주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건 건물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마음을 담고요 여기에 힘을 다 모으는 겁니다 전체의 기도와 모든 힘을요 그리고 세 번째나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참된 후대를 키우는 거죠 보금 대통령입니다 성공자 엘리트를 키워내는 그래서 2, 3, 7과 미래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요 최근에 교회를 딱 등록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배경을 여쭤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반드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이 옵니다 제가 만나보면 그래요 그럼 어김없이 제 마음에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밖에서 보내주고 계시구나 하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왜 우리 교회에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흐름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간표가 뭔지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음에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만날 때만 느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을 보내고 교회에 필요를 달아 우리 랩런트들에게 다 필요한 사람을 딱 맡겨요 어디서 찾을 수도 없어요 구인구직해서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왜요? 우리 후대회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와 기능을 전부 다가 우리 랩런트들을 보금대통 키운 곳에 모든 시간과 모든 걸 맞춰야 됩니다 그 인물이 한 명 나오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다이 같은 인물 나오면 나라가 이제 회복되잖아요 결국에는 앞으로 시대는 세상에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을 어느 교회가 어느 단체가 많이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3단체에서 틀린 답을 주고 있고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를 자꾸 만들어내면 세상의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거기에 반해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복음을 알고 기능을 준비한 서밋을 준비해 놓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결국에는 세상 나아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답주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하나입니다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막 어려움 당할 때 아, 교회란 저런 곳이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건물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교회니까 그런 오늘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던 본이 되는 교회의 응답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